1월 영측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1월 영측하고 신수열장이라 한례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 여괄 다시요 여괄 일중 즉 측이요 월영 즉 휴라하니 일은 1일 지내에 중이 측하고 월은 1월 지내에 영이 휴하여 경이 착종이 여완무단이라 주천지도를 분이십이차 하면 시위신이요 이 1월 회의를 분이 28차 하여 이 28수 행하여 여기다 행하여 이걸 넣으세요 환열이 분장야라 환열이 분장야라 17페이지 여괄 한왕 즉 서래하고 서왕 즉 한례하니 왕자는 구랴요 내자는 신야라하니라 만물이 춘생하장하며 추위성숙하면 거기다 하면 넣으세요 다시 추위성숙하면 즉 염이 수지하고 동이 숙산하면 동이 숙산하면 동이 숙산하면 즉 폐의장지하나니라 자 이 시유를 합체 세게 서왕 뱅 윌 윌 윌